제작 공연하고 업무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정말 조작한 일이라서 1초도 집중이 안 돼 온전한 내가 되는 나만의 회의실 콜라박스 나만의 쾌적한 업무 공간이 있었으면 몰입할 수 있는 회의 공간이 있었으면 콜라박스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기나긴 연구 끝에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콜라박스는 틈새 공간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립해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회의실입니다 전용 장비 설치까지 화상회의에 필요한 장비 등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당일 구축하여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공간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도어락이 탑재되었으며 강화 유리와 특수 고급 자재로 시공하여 방음에 효과적입니다 환기펜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시공하여 인체에 무해한 환경을 제공하며 올인원 화상회의 장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업무를 위한 스마트 콘센트와 화상회의에 용이한 리모트 미팅을 통해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내가 드는 나만의 회의실 콜라박스